네, 이번에는 이 진열인 그녀. 하지만 단차하고 무대에서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루종일 그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무대에선 이분 아빠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남아빠의 형태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끊엉버스로 많이 해주시죠. 내 눈에는 당신 말고 남자로 안 보여. 하루 이틀 매일 봐도 그리 좋을까. 친구들은 것 같지만 뭐라고 해도. 내 눈에는 당신만이 최고랍니다.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오직 한 사람 매력적인 당신은 나만의 사랑. 나만 봐. 자기야. 나만 봐. 안아줘. 자꾸 한 눈 달지 말고 나만 바라고. 가세안 사랑 내 눈에는 당신 말고 남자로 안 모여 하루 이틀 매일 봐도 왜 이리 좋을까 여자들을 튕겨야지 매력인데도 내 눈에는 당신만이 제보란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오직 한 사람 내 기억적인 당신은 나만의 사랑 남만방 자기야 남만방 안아줘 자꾸 한 눈 달지 말고 나만 바라봐 자꾸 한 눈 달지 말고 나만 바라봐